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로얄 고구마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미니주니파파님 안녕하세요 고구마입니다 먼저 카드를 내주실래요? 감사합니다 알키리와 마법사를 먼저 주셨으니까 저는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니주니파파님 도둑은 쉽죠 마법사로 로얄고스트 잡아주고 레즈다차는 큰패카 나옵니다 큰패카 큰패카가 큰패카 뒤로 호그라이더가 왔는데 위협적이네요 2,100 대 2,988 2,100 대 2,988 아이고 아픕니다 울어줍니다 고블린 오드막으로 엘릭서 5를 써줍니다 천천히 오우가 혼자 아 되죠 저거 nope 옵사 그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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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네 1700까지 따라 잡았구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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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사를 둘이나 드리려고 아이고 아 아 호그라이드가 저기서 맞았어야 되는데 200까지 갔으면 제가 이겼습니다 스파이홀만 날리면 되니까 걱정 남았는데 호그라이드가 어바짜죠 네 미니준이 파파님 죄송합니다 미니준이한테는 보여주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